포켓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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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지호 승비 유나 감명입니다! 안녕! PD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내 맘대로 승비, 유나 꾸미기입니다. 승비와 유나가 원하는 느낌의 의상을 지호와 건령이가 고른다. 지호와 건령이가 고른 의상 중 맘에 드는 한 벌을 선택.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벌칙이 있다. 건령이와 지호는 벌칙이 있어요. 왜요? 선택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리한 거네 그럼. 우리가 불리한 거네 그럼. 저희가 선택해야지 이제 벌칙 안 받는 거고요. 그 날에만 옷을 화려하게 입고 가요. 그냥 간단하게 이쁜 거. 네? 건령이보다는 잘할 자신 있을 거. 건령이 오빠는 최대한 안 예쁜 옷으로 고를 것 같아요. 이 아래를 상의로 입힌다던가. 저는 일단 저는 이상하게 예능으로 하지 않고 완전 완전 제대로 해볼게요. 승비와 유나가 평소에 입는 옷들로 준비하였습니다. 덕덕덕. 드르륵.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옷집인가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피자만 먹고 왔거든요. 저 빼고 먹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왔죠. 아 불길한 얘기 들는데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제일 돋보이게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의뢰인 안승비 원하는 스타일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돋보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풍이니까. 아니 놀러 가는 거예요. 뭐 우리 동생이. 아 놀러 가는 거야? 아무 때나 그냥 놀러 가면 되나? 에버랜드나 해요. 에버랜드니까 치마는 입으면 안 되겠네. 그래.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바지를 입고 가야 될 거 같아. 이런 바지. 롱 바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건 누가 선택한 거지. 이렇게. 내가 선택한 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에다가 저는 이거 하는 게 괜찮을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너무 남자인 것 같아요. 감옥 수입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손끝에 앉았어. 이게 뭐야 리본이야? 근데 튀는 건 살짝. 확실히 얘가. 확실히 얘가 제일 튈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얘가 제일 튈 것 같긴 한데. 높. 독특하고 튀는 건 얘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튀는 건 얘일 것 같긴 한데. 별론가 보네.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제 취향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저는요. 아까 이 바지. 처음에 고른 바지랑. 이게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근데 되게 작다한데 옷이. 저는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거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혹시 모르니까. 아니 이게 맞아. 기대는 품어보겠습니다. 승비는 저 옷을 두 개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와서. 원하는 걸 입고 나오시면 돼요. 두살대태. 제발. 나와주세요. 정주 공개 voices momin. 자 앞으로 오세요. 스噱. 하나 둘 셋. 예 pret. 이겨서 김은정. 스탈리아에서 피자만 먹고 왔어요? 네. 피자만 먹고 왔으니까요.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승비, 위 아래 다 마음에 들어요? 위는 마음에 드는데 아래는... 어떤 게 어떤 거였으면... 이거요. 아, 그래. 연한 거. 연한 거. 너무 뭔가 진해가지고... 승비 고객님의 선택은 지호였습니다. Germany! 자, 벌칙으로 얼굴 낙서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준비! 10초! 시작! 4, 3, 2, 1, 그만! 똑똑! 안녕하세요. 여기가 옷을 그렇게 잘 매치한다면서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 유학해도 쓸모가 없어. 얼굴에 왜 이러세요? 이탈리아 씨. 아, 이탈리아 씨. 제가 전 손님이... 네, 네, 네. 저 옷이 마음에 안 들다고 낙서를 하고 가더라고요. 무슨 방문 판도 아니고 사인하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화려한 나들이 룩이에요. 골라주세요. 의뢰인 오윤아, 원하는 스타일 화려한 나들이 의상 골라주세요. 부담 없이 갈게요. 일단 이걸로 바지를 입히면 되겠다. 나는 생각은 이거를 해봤어요. 근데 입으면 나들이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오는 옷이에요? 여기 여기까지 오겠죠? 우영은 얘가... 바지 입니가 이런 것 같아요. 유난 이런 옷이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근데 나들이 갈 때 옷을 좀... 노란색. 진짜 화려한 거 저 파란 색깔 저건데 이거 밖에 나. 딱 봐도 눈에 띄는 저건데 마음에 들어? 딱 봐도... 마음에 드냐고... 몰라. 주제가 뭐였죠? 나들이 룩 화려한. 화려한 나들이 룩. 화려한 나들이 룩. 화려한 나들이 룩. 나들이 룩. 나들이 룩. 나들이 룩.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핑크에다가 흰 색깔. 지금 반대가 됐네? 이렇게. 또? 아니야. 이것도 신고 믿겠습니다. 이거 치마야 바지구나? 바지야. 아니, 나한테 해야 돼.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리 와봐. 이렇게 도토리가 생긴다. 아니, 빨리 해봐. 빨리 해봐요. 빨리 해봐요. 우와. 괜찮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입을래? 몰라, 나는. 이렇게 입어, 그러면. 몰라. 이렇게 할게요, 저는. 밝은 색이 전혀 아닌. 전 이미 망했어요. 진짜 어려워. 이탈리 한 번 입어. 장난해? 내 얼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봐. 바로 ham. 아, 너무 배고파. 하나 주세요. 야, 문 열렸어. 대박. 들리려. 이거 형 꺼내! 꺼내. 하나, 둘, 셋. 뭐야, 못cha 나, 내가? 뭐야, 못cha 나, 내가? 뭐야, 못cha 나, 내가? 뭐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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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2, 1, 그만! 봐봐! 봐봐! 나 봐봐! 진짜 웃겨! 물론 괜찮은데 형 원래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하하하하하하 2개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2개 다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눈 감고 섞어가지고 아무거나 2번 골랐는데 이거 나왔어요 지호는 오늘 이제 동생들 코디를 해줘 봤는데 어땠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진짜 낙서를 당해본 적도 처음이고 제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조금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이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승비의 마음에 드는 옷으로 이렇게 골라주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누나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죠 두 개 다 마음에 들었다고 랜덤으로 했지만 그래도 형 얼굴에 이렇게 낙서를 한 걸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들어 번지점프에 너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옷 매치해주셔서 웃겨져요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입고 갈 수 있겠어요? 네! 솔직히 두 개 다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